801번 문제입니다. 과장님, 제가 몸이 아파서 그러는데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어디가 아파요? 감기인 것 같아요. 열이 나고 온 몸이 아파요. 그래요? 요즘 계속 야근을 해서 그런 것 같군요. 어서 가서 쉬세요. 802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허리가 아파요. 무거운 물건을 든 적이 있습니까? 네. 주말에 이사를 했는데 그때 무거운 짐을 많이 들었어요. 803번 문제입니다. 왕리홍 씨, 몸은 좀 어떠세요? 아직도 배가 많이 아파요. 내일 검사를 해야 하니까 오늘 저녁부터 금식을 하십시오. 음식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 804번 문제입니다. 이 약은 언제 먹어요? 하루에 한 번 주무시기 전에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805번 문제입니다. 이영수 씨, 여기 먹는 약하고 안약이 있습니다. 먹는 약은 하루 세 번 식사한 후에 드시고요. 안약은 하루에 두 번 눈에 넣어주세요. 806번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806번 문제입니다. 배가 아파요. 어제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무엇을 드셨는데요? 807번 문제입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음식이 맛있어서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매운 음식이 많았어요. 807번 문제입니다. 머리가 아파요. 그럼 병원에 가보세요. 아니에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럼 휴게실에 가서 좀 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씨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머, 그래요? 어디가 아픈데요? 어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괜찮아야 할 텐데 어느 병원이에요? 809번 문제입니다. 영수씨, 눈이 왜 그렇게 빨개요? 어제 수영장에 갔다 온 후부터 그래요. 가렵기도 하고요. 눈병인 것 같아요. 어서 안과병원에 가보세요. 네. 그렇게 해야겠어요. 810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목이 아프고 열이 나요. 그리고 자꾸 추워요. 기침도 합니까? 아니요. 기침은 안 해요. 감기인 것 같습니다. 약을 드시고 푹 쉬세요. 811번 문제입니다. 또한 씨가 안 보이네요. 네. 몸이 많이 아파서 오전 근무만 하고 집에 갔어요. 그래요? 그래요? 어디가 아픈데요? 감기인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야근을 했잖아요. 어제도 늦게까지 일한 것 같아요. 812번 문제입니다. 며칠 전부터 귀가 계속 아픈데 약 좀 주세요. 약국에서 바로 약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시고 처방전을 받아오셔야 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병원에 가봐야겠네요. 813번 문제입니다. 언제 손을 다쳤어요? 일주일 전쯤요. 그런데 왜 빨리 병원에 안 왔어요? 괜찮을 것 같아서 안 왔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를 않아서 왔어요. 치료를 오래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사도 맞으시고 약도 드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14번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눈이 뻑뻑한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가습기를 사용해 보세요. 사무실이 너무 건조해서 그럴 거예요. 가습기를 틀어도 효과가 없으면 그때 병원에 가보세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가습기를 틀어야겠네요. 김지수 씨, 어디 아파요? 네,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파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쉬세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일찍 출근하겠습니다. 816번 문제입니다. 아직도 기침을 하시네요. 감기가 다 안 나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주엔 열도 심하고 기침도 심하고 온 몸이 아팠거든요. 지금은 기침만 조금 해요. 다행이군요. 그래도 다 나으실 때까지는 몸 조심하세요. 817번 문제입니다. 허리가 많이 아파요. 허리를 많이 굽히지 않게 작업대를 조금 높게 하세요. 작업 전과 후에 체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한 시간마다 일어서서 허리 운동을 해주세요. 818번 문제입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친구들이 찍어주었어요. 자전거 타는 모습이 참 멋있네요. 자전거를 잘 타세요? 네, 제 취미가 자전거 타기예요. 지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요. 819번 문제입니다. 어디 나가요? 네,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우산을 가지고 나가요. 날씨가 흐려요.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820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너무 추웠어요. 내일도 추울까요? 아니요. 내일은 춥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비가 올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일은 우산을 가지고 가야겠군요. 821번 문제입니다. 오늘도 비가 와요? 아니요. 오늘은 비가 안 와요. 날씨가 맑을 거예요. 잘 됐네요. 오늘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기로 했거든요. 822번 문제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 비가 오네요. 장마철이라서 그래요. 이번 주에 장마가 끝나니까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맑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날씨가 더워질까요? 네. 장마 후에는 많이 더워요. 823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운동요? 농구, 축구, 수영, 테니스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축구를 제일 좋아해요. 824번 문제입니다. 어머, 비를 많이 맞았네요. 우산을 안 가지고 왔어요? 아니요. 우산을 쓰고 왔어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옷이 다 젖었어요. 825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두통약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머리가 아파요? 네, 사무실에만 오면 자주 머리가 아파요. 아마 공기가 나쁘기 때문일 거예요. 자꾸 약을 먹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보세요. 네, 그렇게 해 볼게요. 826번 문제입니다. 드디어 장마가 끝났군요.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한 달간은 햇빛도 강하고 무척 더울 거예요. 그래도 비가 안 오니까 좋아요. 지난 한 달간은 계속 비가 와서 너무 지루했어요. 827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은 좋아해요. 영수 씨는요? 저는 운동은 다 좋아해요. 특히 농구를 좋아해서 친구들하고 자주 농구를 해요. 828번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비가 자주 와요? 장마철이거든요. 언제까지 이래요? 7월 중순까지는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가 많을 거예요. 829번 문제입니다. 어제도 친구들과 축구를 하셨어요? 네, 아주 재미있었어요. 우리 팀이 이겨서 기분이 더 좋았어요. 그동안 우리 팀이 계속 졌거든요. 한 번 보고 싶네요. 전 축구는 못하지만 구경하는 것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구경하러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830번 문제입니다. 지난 주말에 산에 가셨어요? 날씨가 추워서 못 갔어요. 그럼 뭐 하셨어요? 집에서 쉬었어요. 낮잠도 자고 음악도 듣고 책도 읽으면서요. 831번 문제입니다. 반방씨가 눈을 닫혀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다가 눈을 닫혔어요? 용접 작업을 할 때 불꽃이 튀어서 눈을 닫혔어요. 832번 문제입니다. 내일 서울은 눈은 오지 않겠지만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 매우 춥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833번 문제입니다. 리아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네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요. 토할 것 같아요. 지하실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서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세요. 네 그럴게요. 834번 문제입니다. 어 눈이 아파요. 왜 그래요? 눈에 약품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어서 흐르는 물에 눈을 씻어요. 15분 정도 씻어야 해요. 그 후에 병원에 가요. 알았어요. 835번 문제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거기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 진료를 합니까? 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료를 합니다. 이가 아픈데 이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치과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836번 문제입니다. 토요일마다 어딜 가세요? 네 인도네시아 친구들하고 같이 음악 밴드를 만들었는데 다음 달에 문화센터에서 공연을 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멋지네요. 얀토 씨는 무슨 악기를 연주해요? 저는 기타를 쳐요. 인다 씨도 시간 있으면 보러 오세요. 837번 837번 문제입니다. 이번 겨울엔 정말 눈이 많이 오네요. 내일도 눈이 올까요? 아니요. 눈은 오지 않는데 날씨가 많이 추울 거라고 해요. 그럼 눈이 얼어서 길이 미끄럽 겠네요. 네 내일 출근할 때는 조심 해야 겠어요. 838번 838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어디어디 가봤어요? 부산 설악산 경주 그리고 제주도에 가봤어요. 많이 다니셨네요. 저도 다른 곳은 다 갔었는데 아직 제주도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제주도는 어때요? 한번 가보세요. 경치가 아주 아름다워요. 저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보고 싶어요. 839번 문제입니다. 린씨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작년에 친구하고 같이 갔었어요. 숙박은 어디에서 했어요? 호텔에서 잤어요? 아니요. 호텔은 숙박료가 비싸요. 여관은 그보다 싸지만 방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 집에서 민박을 했어요. 840번 문제입니다. 왕리 홍씨 수술은 잘 됐습니다. 통증이 심하지는 않지요? 네. 별로 아프지 않아요. 식사는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조금씩 걷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퇴원은 언제쯤 할 수 있어요? 5일쯤 더 계셔야 합니다. 5일쯤 6일쯤